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 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써야 될 것 같아서 있어요. 여기서는 자율로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해서 해방됐다며 입원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주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널었지만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풍경은 좀 달라졌을까요? 겨울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교길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1,000명 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으실 수 있어요.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다음번에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벗으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두 번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인데요.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재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시기상조라고 봤는데요. 이번 해제 시점 좀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해 설정했던 4가지 지표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권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증가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높은 전염력으로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수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의무화 해제 이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의무화가 해제되어 감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량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주춤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변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중인데 다시 또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노출되시면 감염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즉 추가 계량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 감염 후에 수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감염을 예방해주는 중앙체과가 감소하게 돼서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요. 바이러스 전파와 복제 과정에서 면역 회피력을 가지게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유행하게 되면 다시 감염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변이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작년 3, 4월과 7월 그리고 이번 겨울 오미크론 유행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재유행시마다 유행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유행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XBB 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가능성 그리고 학교 계약 이후인 아마도 3, 4월경 감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의 재유행 양상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등의 위험성이 남아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마스크 벗고 생활할 때 유의할 점이 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 예방 효과 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과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밀폐밀집의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 환기와 또 사람들에 관한 1, 2미터 정도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비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 또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분들이나 또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은 높으니까요.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전처리 시설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청이 소각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될 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